안녕하십니까. 2020년 이래 필기시험 토술 및 비초에 대해서 필기과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포화단위 중량이 19.62kN 사질도 된 무한사면에 20도에 경사져 있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힌트예요. 사실토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표시를 좀 이렇게 해오시고 무한사면이다. 그리고 20도다. 20도다. 경사져 있다. 경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한사면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경사가 없다면 사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거니까 지하수와 지표명과 일치하는 경우 이 사면의 안전율이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흙의 내구마차의 각이 최소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무료단위 중량은 9.81kN이다. 그러면 제가 사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식을 한다면 전체 원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한 게 있었어요. 이거를 무조건 다 적어놓으세요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했었던 공식이 어떤 형태에 되냐면 감마H에 감마H, 코사인, 베타도 되고 I도 되고 사인, 베타 또는 I도 되고 베타도 되고 형태가 된 것에 C, C라는 형태가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쭉 써놓은 형태가 뭐냐면 감마, 세추레이션의 감마 썩 감마, 세추레이션 분의 감마 썩이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 베타라고 표현했으니까 베타 또는 I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이때 주어지는 세타, 경사각에 대한 것은 파이에 대한 값을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형태인데 그 원식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조절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표현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좋아. 사실토. 사실토니까 점착성이, 점성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얘 0. 오케이, 0. 아, 이 항은 안 씁니다. 이런 뜻이죠. 안 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 여기다가 그럼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근데 감마, 세추레이션, 감마, 썩이 있는데 풍화관이 주면 감마, 세추레이션은 줬어. 근데 감마, 썩은 안 줬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무조건 안 준다. 그러니까 안 줘. 그러면 감마, 썩은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이런 소리 하냐. 그럼 감마, 썩은 어떻게 돼? 감마, 세추레이션에서 감마, 더블유를 빼주면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아.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니까. 안 줘. 안 주면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아, 다른 공식을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 안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19.6, 얘는 뭐 9.81 하니까 뭐 9.8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9.8, 어차피 뉴튼에 대한 형태니까. 그러면 9.8이다. 오케이, 그럼 알았어. 그럼 감마, 세추레이션이 19.6이고, 감마, 썩이 얘가 9.8이고. 그 다음에 안전율이 이상이 되게 한 거야. 그럼 안전율을 1로 보는 거야, 1로.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 이상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20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다 넘겨. 다 넘겨. 그리고 어떻게 탄젠트, 세타가 이거다. 그러면 세타는 역, 탄젠트의 이거다라고 하면 각도가 나오는 거죠. 너무나 패턴이 돼 있는 그런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6.06도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셔라.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 패턴에서 벗어나진 않는다니까. 여기에 지하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 나오면 얘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지하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만, 이것만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사질 집안에서 이렇게 된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원식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라. 라고 했었던 그런 문제니까.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은 문제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쓸 겁니다. 그리고 감마, 서브는 안 준다니까. 안 줘. 안 줘. 안 줘도 괜찮아. 감마, 스테이처로 해서 감마, W 빼주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밀 시험에서 이 로고피 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그러면 뭐하는 거야? 시간치 마량 곡선으로 구하는 거 형태를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안밀 개수. 왜? K는 C, V, M, V, 감마, W잖아요. M, V에 대한 것을 이 로고피 곡선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치 마량 곡선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일러톤 C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럼 다일러톤 C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플러스 구역, 마이너스 구역도 있잖아요. 조밀하게 되는 형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과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조밀한 모래. 조밀한 모래. 점토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과한밀 점토. 과한밀 점토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라. 이런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는? 여기는 느슨한 모래. 여기는 느슨한 모래예요. 느슨한 모래입니다. 그 다음에 점토는 정규암밀 점토예요. 암밀 점토예요. 이렇게. 형태로 알아보면 돼. 그럼 이 형태에서 어떻게 돼? 우리가 형태를 보니까 그럼 3번. 정규암밀 점토의 경우 정의 다일러톤 C가 일어난다. 정규암밀 점토는 그렇죠. 마이너스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 형태로 알아두시면 제일 좋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다짐도 마찬가지고 배로톤 C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 하나만 딱 그려놓고 옆에서 생각해보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쉬운 형태가 될 거예요. 다짐 낫다. 그럼 무조건 그냥 그래프야. 다짐 낫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다짐 문제 요구도 나왔는데 그래프만 그리면 답이 나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떤 모래층의 간급비 2는 0.2. 비중이 2.6이었다. 분사 현상이 일어나는 한계의 동수경사. 상당히 쉬운 거죠. 분사 현상에 대한 안전율은 Fs는 I분의 Ic고 I는 I는 어떻게 돼? L분의 H 형태로 구해서 Fs 구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어. 근데 당황스러워. 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만 띡 물어본 거야. 얘만 띡 물어보면 어떻게 돼? 1뿌나스 2분의 GS뿌나스 1 감마 W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얘가 Ic잖아. Ic. Ic.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 당황하는 그런 문제지. 이런 것도 틀려서는 안 된다니까. 이런 거 틀리면 그렇지. 영복이가 울어. 내가 울어. 내가 울어. 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E가. GS는. 다 줘. 다 줘. 이걸 어떻게 틀려. 이거 틀리면 그렇죠. 나 울리려면 틀려. 나 울리려면 틀려. 알았죠? 틀려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빼도 박도 못해. 진짜 울고 싶은 거지. 진짜 울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틀려서는. 그런데는 그런 문제예요.